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 3천원 오릅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체 증가분인 19만 6천원보다 많은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됩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 원수별로 16만 4천원에서 62만 6천원이었던 것이 17만 8천원에서 64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도 초등학생은 46만 1천원, 중학생은 65만 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4만 1천원, 6만 5천원, 7만 3천원 오릅니다. 이 밖에도 다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수급자에 대한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